오늘은 삼양에서 나온 불타는 고추짬뽕을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매울지 궁금하네요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양에서 나온 불타는 고추짬뽕을 먹어보겠습니다 김치는 사돈집 김치고 청양고추랑 홍고추 준비했습니다 밥도 나중에 말아서 먹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추짬뽕을 불어서 맛이 없어요 조금 불어서 맛이 없네요 너무 맛있어 고추짬뽕 불타는 고추짬뽕인데 하나도 안 매워서 진짜 불타오르게 해보겠습니다 고추짬뽕 김치가 너무 맛있게 익었네요 돈주고 팔아도 되겠습니다 아 돈 받고 팔아야지 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송 요리اخ 달달한 먹방 너무 맛있다 엄청 맛있는데 맛있다 맛있다 맛있고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콜라 고기 고기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설탕 너무 맛있어 고추짬뽕 오늘 삼양에서 나온 고추짬뽕을 먹어봤습니다 맵거나 특별한 맛은 없었지만 흰쌀밥 말아서 배추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